全球의 우수 등 공상 우수, 공상健康 국제 우수연합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0년 8월 8일 2020년 8월 8일 새로운 시작을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누운 손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괴로운 몸무게 하겠지 길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내부가 my way 내가 지쳤을 것일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경도 지금 내 끈욕이 I can fly the way 빛나지 않아도 이 꿈을 원해 이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그와 나를 아찔으며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당연히 cancers 부러진 시작 눈빛 이빛